다시 다시 이 정도는 돼야지 봄띠를 따지 봄띠를 따는 거가 어? 오기도! 보자 다시 어머 차고 땅땅? 어디야? 다시 하나 다시 보자 다시 일장하는 거 시작 어? 오영님 데리러 간다고? 응 오영님 집중이잖아 아, 주민은 원장님 데리고 뭐 한 번만 하네 이거? 나도 좀 다 보인다 오가 오기도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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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은 돼야지 부끄러워 여기 있는 거 봐봐 으잇 땅 최고 히히 나 좀 봐봐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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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어 underground 아빠!